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이익에 많이 매몰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예를 들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정보를 이렇게 입수해서 이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추진했으면 좀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발을 빼기도 뭐 하는 그런 아주 딱한 상황에 지금 처했고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이거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총선 결과가 아주 불리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불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런 정책을 뭐 정책 기반 자체가 취약하니까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관료들에게 다 포위 돼 가지고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의료계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게을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윗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윗사람의 눈과 귀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는 더 걸을 거라고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건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심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그런 욕심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총선전에 터뜨려 가지고 결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중요한 기반인 그런 의사 집단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50분 동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읽은 사진이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대개 이 남자들이 대개 50대 60대 남자들일 거라고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인명권자에 철저하게 추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정색 양복에다가 다 파이맨 증명사진이 없는데 뭐 정면에 찍은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상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민심을 제대로 잘 읽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하고 연배로 보게 되면 동질적인 집단인 거죠. 여성분은 한 분도 없네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집단이니까 한쪽으로 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1차 효과 외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지만 5년 3년 10년을 두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2차 3차 효과까지 가늠해서 그렇게 정책을 집행을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분들 머릿속에 그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천 명을 정원한다 그런 방향이 이런 데 결정되고 나면 모두가 다 예스맨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을 거라고요. 이 사진을 하나 딱 보는 순간 제가 용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사직을 하죠. 빅5를 비롯한 대형 병원의 여러분들 경영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죠. 거기다가 이제 병원 구조가 인턴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이라는 레지던트가 있고 그다음에 헬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 교수가 있고 시니어 교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병원에서 회진할 때 보면 또 본과 의대생들이 또 여러분들 본과 의대생들이 또 맨 앞에 서는 경우도 있죠. 서열이 위계 질서가 아주 명확한 것이 또 의사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턴 수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했네요. 인턴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전공의가 이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고 전공의와 감소하면 또 헬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전혀 상상을 못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인턴 합격자 가운데 96%가 임용을 포기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인턴 시험에 합격한 3068명 가운데 131명 4.3%만 인턴 임용을 신청한 거죠. 서울대병원이 인턴 정원 166명 가운데 6명 서로 가려고 하는 자리일 건데 세브란스 병원이 151명 가운데 4명 여러분들 부산대가 60명 가운데 1명도 채우지 못했고 양산이 38명 가운데 1명도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대학병원이 정상 가동되기가 거의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전혀 그분들이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참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와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또 다른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해당 집단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다 될 거다. 전공의들한테 만나자 전공의가 왜 만납니까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지고 있으니까 네 네 대통령님 이렇게 하겠죠. 전공의들이 왜 윤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이니까 만나야 된다고 젊은 세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오라니까 그냥 예 하고 가겠다고 그건 젊은 세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고 내가 전공인데 내가 당신을 왜 만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면 허물어무려 오징어처럼 될 건데 말로 내가 당신을 만나노 이렇게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는 참 이 남자들이 공감능력 동감능력이 참 낮은 수준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든 간에 상대방 입장을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나 실패를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실패를 한 거죠. 아무튼 간에 참 딱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나 상징적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